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웹서비스를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가상환경에다가 웹서비스를 공유했을때 이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선 AP들을 포트포워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칼리 리눅스에 웹서비스를 하나 구성하도록 할것이구요 그 웹서비스를 외부쪽에 앵그룹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겁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앵그룹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가입을 해주시면 되구요 요거는 제거 코드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리눅스 버전 지금 현재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톨 같은 경우 리눅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런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 설치를 한다 라고 하는 가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APT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직접 소스 코드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명령어들을 붙여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이제 완료를 합니다 자 명령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거 명령어 보시면은 wget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구요 그 다음에 요런식으로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설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의 인증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면 안되고 만약 공유가 됐다 생각하면은 이쪽에 리셋을 해 주시면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하기 전에 요런식으로 앵글에 컨피그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키 값들을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수도를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명령어들을 요런식으로 일반 사용자 명령어로 그 입력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것을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하기 전에 저희의 칼리 리눅스를 이제 vmware라고 하는 워커스테이션에다가 그냥 나트 환경으로 구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이제 역으로 프록시 서버를 형성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나트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ip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192.168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트 os 안에 또 가상 ip가 이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이 외부 웹 서비스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아파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치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수도 서비스 그 다음에 아파치2 스타트를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로컬로 현재는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외부 ip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뭐 친구가 여러분들의 서버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이야기 했듯이 요거는 이제 가상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선 ap 를 거기서 설정을 포트포워딩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이제 앵그레이드를 통해서는 쉽게 저희가 프록시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우리가 그 로컬로스트 쪽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가 로컬로스트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때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로컬로스트럭크 치시면은 아파치가 하나 페이지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앵그로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이제 역방향의 그런 프록시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그로그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이제 80 현재 아파치 같은 경우는 80 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ttp 라고 하는 프로토컬을 내가 이제 요것을 이용해서 프록시 형태로 아마도 그 안에 이제 터널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적으로는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연결을 해 가지고 요것을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요렇게 상태가 지금 현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쪽 보시면은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ip 를 요 ip 형태로 이제 웹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자이네들이 만들어서 요쪽 바깥쪽에 있는 이 도메인하고 연결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에 여러분들이 구입한 뭐 도메인을 또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곳 쪽에다가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보내 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저 같은 이제 화면들이 나오시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도 요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도메인으로 접근하면은 뭐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요렇게 아까 저희가 켈리 리눅스에서 봤던 서비스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거 테스트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뭐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한 웹서버를 다 만들었는데 내거 서버에 현재 가상 환경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 니가 한번 침투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확인용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건 이제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서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나 웹 호스팅으로 옮긴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아니요 아 아 감사합니다.